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윙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척추각,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척추각이 펴지는 골퍼분들의 스윙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머리의 위치가 스윙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측면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일 텐데요. 제가 어드레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 머리의 위치 있죠. 이 위쪽이 아니라 앞쪽이에요. 이 머리의 위치가 있으면 이 머리 위치가 최대한 제자리에서 고정하면서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로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척추각이 유지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물러나는 분들, 다운스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머리가 물러나는 분들은 상체가 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각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머리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머리가 뒤쪽으로 물러나는 걸 잡아줘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야지 내가 머리 끝까지 낮춰야지 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앞쪽으로 쏠린다라는 느낌. 머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앞쪽으로 쏠리면서 머리가 최대한 유지되면서 회전하는 이런 스윙을 만들어야지만 척추각을 교정하면서 헤드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드업이라는 게 사실상 임팩트 이후에만 이렇게 헤드업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헤드업은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백스윙을 할 때도 머리가 뒤로 물러나면서 척추각이 펴지면 이것 또한 헤드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드렀을 때 만들어놨던 이 머리의 위치, 이 앞쪽의 위치가 최대한 유지되면서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동작이 잘 나오는 분들은 헤드업이 안 되는 분들이고 내가 스윙을 했을 때 머리가 작고 뒤쪽으로 물러나네 하는 분들은 아 내가 척추각이 펴지면서 헤드업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하냐. 스윙을 할 때는 내 머리 앞에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측면에서 봤을 때 머리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벽에 최대한 닿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기존에 했던 스윙보다는 뭔가 앞쪽으로 쏠리고 몸이 낮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느낌을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머리 앞쪽으로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한 다음 머리가 들리시는 분들이 피니쉬 때 이 동작을 느끼면서 하면 굉장히 옆으로 기울이면서 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벽을 대고 스윙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체 각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윙을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느낌을 받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앞쪽으로 쏟아지는 분들은요. 이거는 머리를 너무 잡아둬서라기보다는 몸이 충분히 돌지 않아서 앞쪽으로 쏟아지는 분들이니까요. 이렇게 내가 머리 고정하려고 했는데 앞쪽으로 쏟아지네 하는 분들은 내가 몸을 좀 덜 돌렸구나. 몸 회전이 충분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은 정말 실제로 벽에 대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은 선수들이 연습하는 영상에서 실제로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습 기구를 통해서 머리 앞에 어떠한 물체를 두거나 혹은 벽에 실제로 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을 할 때 이 벽에서 머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연습 스윙을 하고 스윙을 하는 거죠. 저희도 선수들 훈련시킬 때 머리 이렇게 들리는 선수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앞에다 스틱 이렇게 고정해놓고 머리에 딱 해놔요. 움직이면 갈 수 있게. 저도 많이 했어요. 이게 실제로 선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네요. 사실 아까 박진희 프로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었던 게 저도 평소에 레슨을 받거나 저를 누가 지도하거나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지적이 제가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스윙을 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정말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직접 나가서 해볼 수 있을까요? 오 좋아요. 박진희 프로와 직접 이 연습 방법을 해보면 저도 헤드업을 고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벽이 대 볼게요. 벽이 대어주신. 제가 벽이 대 보고. 우선 빈 스윙 한번 해보실까요? 실제로 한번 치는 느낌대로 빈 스윙 해보시고 그러면 제가 머리 이마 쪽에 주먹을 대해볼게요. 한 1cm 정도 떨어뜨려 놨거든요. 계속 붙어있는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때 살짝 뒤쪽으로 물러나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앞쪽으로 쏟아져볼까요? 그렇죠. 지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앞으로 쏠리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맞는 거네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스윙 너무 좋았어요.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이 방법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저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잘 따라 하시는데요. 그런가요? 박진희 프로가 알려준 덕분이죠. 그래서 연습장에 갔을 때 이렇게 또 친구분들하고 둘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면서 스윙 연습을 해도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김세윤 아나운서가 했던 것처럼 머리를 앞쪽으로 조금 더 쏠린다는 느낌으로 해도 피니시 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전만 잘 되면 정말 앞쪽으로 쏟아지거나 피니시가 잡히지 않은 이런 동작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안심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앞쪽으로 쏟아진다는 느낌 내 머리 앞에 벽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윙을 해주신다면 척추각이 최대한 유지되면서 머리가 위로 들리는 이런 헤드업의 문제점을 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